8월 17일 신문들은 8.25 광화문 집회 후 폭풍, 일부 교회와 대규모 시위 때문에 수도권에 코로나 확산되다 이런 류의 기사들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한파당 광풍 혹은 대대적 단속이나 탄압이란 그런 굿판이 힘을 하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입니다. 문 대통령은 직접 코로나19에 재학산을 부른 요인으로 일부 교회와 집회를 쿡 집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마 판단을 모초로부터 정보 보고를 받고 그런 선입견이 굉장히 강하게 대통령의 머릿속에 자리 잡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8월 16일 날 SNS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의 핵셈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규모 집단감염원이 되고 있는 일부 교회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행태로 보이면서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했고 집단감염 이후에도 검사와 방역조사 등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아마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격리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 다수가 그리 집회에 참여해서 전국에서 온 집회 참석자들에게 코로나가 전파되었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온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비상식적 행태이다. 이런 종류의 문장으로 대통령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치의 그런 긴장도를 올린 그런 문장으로 제가 해석하기 때문에 앞으로 8.25 광복절 집회 이후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8월 15일 날 서울 광화문에 수만 명이 운집한 집회를 강행한 보수단체를 대통령이 직접 개념하고 있음을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월 15일 이전부터 서울시 보건복지부 질병본부 등의 움직임에서 8.25 광화문 집회 이후에 코로나19를 빌밀한 대대적인 탄압이나 단속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져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8월 16일 날 오후 7시 30분 무렵에 공병호 tv는 뭔가를 꾸미고 있다. 문재인의 방역이란 그런 제목의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맹렬한 공격을 가하는 언론들입니다. 예상한대로 8월 17일 주요 언론들은 코로나19의 재학산의 일부 교회와 대규모 5개 집회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명렬한 그 이상 정도입니다. 동아일보 온라인 일면에는 가을 오기도 전에 2차 대유행 수도권 폭발적 증가 또한 다른 뉴스가 신천지 초기보다 빠른 확산 2차 대유행 비상 심지어 사슬까지 동원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서울 경기 환자 폭증 코앞에 닥친 2차 대유행 문화일보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온라인 일면에 자가격리 맞이어 팽개친 정광훈 거구 목사서 방역 걸림돌로 이렇게 문화일보답지 않은 대단히 공세적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검찰 법원의 정광훈 목사 보석 취소 청구 문 대통령 광화문 집회 강행에 국가 방역의 도전 용서 못할 행위 그러니까 우파적 색제 신문이나 좌파적 색제 신문이나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들이 교회와 그 다음에 파리오 집회를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문 대통령 일부 교회에서 국가 방역의 도전 반면에 사랑제일교회 우리를 마녀사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내보냅니다. 레이드피라는 코로나 재확산 부른 교회 보수단체의 문제인 강제수단 동원 엄단 이것은 또 매일경제의 기사입니다. 이들을 모두 종합하면 코로나19의 재확산은 일부 교회와 8월 15일 날 실시했던 대규모 집회 때문이다. 공격 목표 관역을 여건이 법여건이 선정했다 그런 추측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공공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그들을 탄압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SNS에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으로 봐서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는 초강력 조치가 뒤를 따를 것으로 봅니다. 이해하기 힘든 것은 8월 15일 며칠 전부터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더니 8월 16일에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245명 등 총 279명의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게 됐다고 그렇게 방역당국이 주장합니다. 코로나19는 지난 8개월 동안 치사율 2%를 기록한 질병입니다. 사망자 수는 305명이었습니다. 전체 감염자 1만 5,318명 가운데서 12,910명이 완치되었고 완치율은 9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 중인 사람까지 다 합치면 완치율은 98%에 육박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 사람은 1,408명입니다. 8월 16일 날 현재 질병당국의 발표 자료를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방역을 위해서 무척 노력해야 되고 또 정성을 기울여야 되고 또 시민들이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코로나19를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도 기를 기울여야 되고 또 정부 당국자들도 그런 주장을 그냥 가볍게 이기지 말고 오해를 사지 않을 그런 언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정부가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국민들의 자유를 빼앗고 통제하고 감시하고 탄압하는 그런 수단이나 도구로 절대로 사용해서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 질문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8월 16일 자 매경의 기사는 재확산불원교회 보수단체의 문강제수단 동원 엄단이라는 그런 임성현 기자의 기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문 대통령이나 정부 발표와 다른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전체의 100을 따지게 되면 90% 이상이 정부 발표나 문 대통령의 주장과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한 10% 이내가 문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자 양반 제목이 뭐 그따위입니까? 교회가 코로나 재확산을 불러왔다고요? 지난 몇 달 동안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8.25를 앞두고 갑자기 특정 조회에서 대량으로 발생한 연유가 무엇인가를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것이 올바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적합니다. 8월 15일 시위를 전후해서 갑자기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들고 나오는 정부와 방역당국의 주장을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A씨의 주장입니다. 다음에 B씨 주장입니다. 교회가 문제일까? 정부 대응이 문제일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하고 나서 그 많은 인파들이 장례식을 방문하게 됐고 그것도 세금으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제 나가서 돈을 쓰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고 코로나는 이제 안정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임이 교회만 있나요? 다른 사측인 모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방역을 잘한다면서 해외입국은 막은 적이 없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교회 타령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부는 정보를 짜짓게 하는 데 익숙합니다. 신천지가 터지면 신천지 타령을 하고 교회가 터지면 교회 타령을 합니다. 결국 가장 문제는 정부의 대처 능력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해외입국 검지시키라고 아직 안심하게 이르다고. 그러나 경제가 어쩌고 서민이 어쩌고 하면서 경제 완화 임시 공휴일을 만들어준 것도 바로 다름 아닌 정부입니다. 그러나 임시 공휴일에 서민들은 놀지 못하고 경제 완화하면 뭐하나 코로나 퍼지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을 말이죠. 제발 감염병 전문가들 이야기를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트럼프에게 미국 의사협회 회장이 강하게 비난하는 것을 보고 저것이 민주주의라고 느꼈습니다. 전문다 그들이 싸워서 설득을 해야지죠. 이 정부는 허구한 날 국민들을 선동질을 하고 전문가들을 설득한 능력이 안 되니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동네 대장놀이 그만하고 전문가들의 좋은 조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득이 필요하면 그들을 설득할 정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들이미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이 초등학생 설교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더 냉철하게 비판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C씨는 지지율 떨어지니까 또 코로나19입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D씨는 출근할 때 지하철 이 옷은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미어 터집니다. 나라에서 지금까지 거짓 통계를 냈습니까? E씨입니다. 한국경제 8월 15일 오전 10시 51분 방송에는 속보. 문재인 대통령 방역 성공. 경제 선방으로 이어져 국민께 감사하라는 소식이 떴습니다. 방역 성공했다면서요. 가짜 성공입니까? 그놈의 바일러스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죽었을 때는 줄어들고 자유 우파가 모일 때면 늘어나는 고무줄인가요? 문 대통령이 말할 때는 줄어들고 우파가 말하면 늘어나는 것이 그게 바로 고무줄입니까? 그게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까? F씨는 사회 경제적 혼란과 정치 실패 상황에서는 반일감정이나 코로나19가 두 가지가 최고 이용수단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유를 여과 없이 표현했습니다. 물론 매일경제신문의 기사를 보고 의견을 남기신 분이 전적으로 오른 것은 아닙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의 90% 이상이 물론 경제신문이기는 합니다마는 메이저 경제신문에서 뜬 그 기사를 해서 문 대통령의 주장을 수긍하지 않고 뭔가 의심을 하고 뭔가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의견들이 다수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